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 moment, 우리가 너무 오래 지났어요. 그 비디오, 예? 그 비디오, 맞어? 이거 진짜 무서운 게 있어요. 스테이가 편집해 줬거든요. 근데 스키즈에 그... 싱크하는 그게 있어. 싱크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랑 산이 형이랑 와, 똑같이 이렇게 내려가고 확실히 멤버들이랑 오랫동안 같이 있다고 하니까. It's the same blood. 어. Brotherhood, 예? 아,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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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